만약 오늘 회의가 끝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다시 추진합니까?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는 한 달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시기로 말씀하실 겁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저는 품격과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태도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정당의 어떤 문제점 지적과 의혹 제기를 지금처럼 폄하하고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답변을 할수록 의혹은 훨씬 커질 겁니다. 장관님, 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득구 의원, 또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주장은... 장관이 그런 판단할 지위에 있습니까?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해찬, 이재명 하면서 마치 동네 아이들 이름 부듯이 답변했습니다. 존식 뺀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상대로 장관님처럼 답변하시는 분은 저는 국회에서 30년 근무했는데 처음입니다. 어느 나라 의회 장관이 국회의원과 정당을 상대로 폄하하고 우롱하고 거짓말쟁이, 거짓 프레임이라고 답변하는 나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의문제기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문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발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속에서 원희룡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대통령 일가에 불법적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를 이 전문 엔지니령 용업업체의 기술자들과 우리 부하 직원들을 모두 압력을 넣어서 문서를 다 허위로 만들어서 지금 불법행위를 한 장관으로 지금 규정해 놓고 몰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장관님. 혹시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시민이 그렇게 장관님을 프레임을 씌운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차가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대통령 차가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님, 들으십시오. 장관님, 들으십시오. 장관님은 국민을 위해서 고속도로 게이트와 함께 협력해서 규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시하면 장관님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혹 제기는 자유지만. 제가 모든 것을 결국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 국민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국무위의 태도입니다. 김두관 의원님께서 처음 질의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답변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강득구원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 전 양평군수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했던 활동까지 거짓말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미 지난달에 지시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서 장관님, 강득구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노선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이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만큼 잘못된 의혹 제기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제한이